예삐야, 어디 있니? 예삐를 꼭 찾고 싶었으니까요. 하루는 엄청나게 큰 상어를 만났어요. 맛있는 연어로구나. 상어는 큰 입을 쫙 벌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어요. 아, 찌찌를 살려줘요! 찌찌가 다급하게 외치자 커다란 거북이가 나타났어요. 어서, 내 목 밑에 숨어라! 찌찌는 거북이의 목 밑에 숨어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거북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찌찌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어요. 넌 왜 혼자 돌아다니고 있니? 잃어버린 예삐를 찾으려고요. 한쪽 지느러미가 찢겨 헤엄이 서투른 제 친구예요. 서쪽 바닷가로 가버렴! 고맙습니다, 거북이 할아버지! 찌찌는 서쪽 바닷가로 헤엄쳐갔어요. 바닷가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찌찌가 달려가 보니 예비가 그물에 걸려있었어요. 예비야, 내가 구해줄게! 찌찌는 그물을 찢기 시작했어요. 이빨이 다 뭉그러지도록 그물을 물어뜯었어요. 마침내 예비를 구해냈어요. 예비야,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찌찌는 예비를 얼싸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너를 다시 만나서 기뻐! 예비도 눈물을 흘렸어요. 찌찌와 예비는 부부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산호숲이 보금자리였어요. 이제 고향으로 갈 때가 되었어. 어느 날 찌찌와 예비는 고향의 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강바닥에 많은 알을 낳았어요. 이 알에서 깬 아기 연어들도 찌찌와 예빛처럼 봄이 되면 바다 여행을 떠나겠죠? 이번 영상은 어루이뉴어주세요. 1위, 5위,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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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위 5위, 9위? 5위, 9위, 9위, 10위. 5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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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위. 7위, 11위, 10위, 10위, 11위, 10위. 9위, 10위, 11위, 10위, 10위, 11위. 11위, 11위, 10위, 10위,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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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위. 감사합니다.